네 준비됐죠? 네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번역자에게 긴장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파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촬영할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중간에 승용 파이팅 간다 자 여기서 왼쪽이 더 있고 네 종료는 여기서 화이팅하고 하나하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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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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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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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콩 화이팅 화 노 Senate zel 자전했나요? 우리나라로 자전했었을때 요즘은 요즘은 워낙 바쁘잖아요 일본에서도 얼마전에 공연을 한다고 하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포스트 프레임 어떤 포스트 프레임이 있었죠?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리그를 포스트 프레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속한 약속 포스트 프레임을 했습니다 오 지금 멤버들이 봤을때 어울려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멤버들이 야속으로 단독 포장으로 할까요? 네 자 좋아요 야속 야속 아니면 요거 쉬드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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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나 둘 셋 넌 홍대 그녀 벤 하나 둘 셋 하나 셋 일단 저희는 재현이가 퍼스트를 한 리뷰 무대인데요. 아 네. 오버식 무적 스폰스. 이렇게 스마일. 악기. 네. 네. 자, 과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퍼스트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퍼스트를 즐기시고. 즐기고 저희 악기수도. 모두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도움띠이. 네. 네. 좋습니다. 자, 회지군. 네. 어, 회지군은. 제가 이룬 국비자. 네. 네. 아이돌 있잖아요. 네. 임신고사장. 지오프 출신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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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분위기 때. 정말 악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아,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죠. 오늘. 느낌 어때요? 아.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완전. 돌이켜서. 머리를 통하고. 잘 한번. 긴기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덕분입니다. 해봉원 씨. 누가. 도전할까요? 제가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어. 어. 어마어마하네요. 덕분이야. 아, 그래요. 지금 공수가. 8에. 26점이. 네. 자. 그 친구.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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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을. 그리고. 여러 번. 포즈 한 번. 자. 포즈 한 번. 자. 좋아요. 자. 죽으시면. 이기주세요. 네.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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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진짜. 어허. 오.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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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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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네. 오 좋아했어, 좋아했어. 자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팬들입니다. 멋진 활싯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이크트윙 에플레이드 스왁! 라이클 주시고 에플레이네들 에스플레이너들 못둑니다. 재현! 재현! 재현 오빠! 재현 오빠! 재현 오빠! 재현 오빠! 자 이제 걸그룹의 코스프레가 이어지겠습니다.